한국국토정보공사 CCTV캠 설치되고 어디까지 나오는 게 아닐게요. 이 페스티가 어디 갔을까요? 유비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비언니. 저방에 있을까요? 털할게요. 상리빈! 탈색티가 없어졌어요 지금 59분이요 59분 되고 조금 기다리고 지금 조금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지 59분 10초를 지났어 하자 하자 59분 15초를 지났어 시작할게 다 안될잖아 안 떼잖아 손각대 못 버틴다니까 이 아이가 내가 잡고 알람을 해줘 어떻게 켤까요? 17분 나다가 이거 한번 옮겨 봐 옮겨줄 수 있을까? 마지막 맞다 속은 너무 아니 어떻게 하나 더 소중하셨어? 공용사? 어 아이 와, 이거 초반붙다, 너무 궁금하다. 이거 얼굴 그리고 물리져도 이 쪽으로 가까이 되면 어안 생기면 아 물고기처럼 막 한 번만 더 막 한 번만 이거 퀴고 할게요 안에 소리 들려요. 안에 소리 들린대요. 안에 소리 들린대요. 안에 소리 들리세요. 아니, 조현철 님이 왜 빔 조명을... 저 이제 조명 감독이... 아, 저도 이제 음향이거든요. 근데 음향 감독님은 이제 뭐 하시죠? 사운드 스피드요. 일을 잃었어요. 사운드 스피드요? 네, 그냥. 왜냐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아, 원래 이랬는데? 비포? 비포? 에프터. 3월 45일이 있나요? 3월 45일이 있나요? 뭐 하시는 거죠? 1월 45일이 있나요? 2월 46일이 있나요? 이렇게 된답니다. 5월 47일이 있나요? 5월 47일이 있나요? 3월 47일이 있나요? 5월 48일이 있나요? 이곳은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멋있는 사람은? 민 내가 해줄게 헬셋이 형은? 다시 폰 띄워줘 박현민 현민아 민 민지 좀 그만 괴롭혀라 누가 구요? 언니요 구 구해주세요 구원 호냥아 제발 이제 그만하자 우리 영영 우리 함께하지 못할거야 어? 나 그만 줄게요 여기서 김유진으로 해보신다고요? 김밥 요정 아 유진 깻빡채기 하지마 무섭다 누가 내 삼행시의 토를 단호 단이 단호 그래서 이게 김인데 유야 뭐 하는건데 너? 아니야 지금까지 계속 김이었던거야 아 하나 둘 셋 유 유 유 유 유 유 유 Rob 남 남 남승석씨 승 승 승질 내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석 아 이거 어려운데서 석바가지 챙기세요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안 가고 싶은데요 왜 집에 안 가? 나와봐 야 아 그거 다 될 거야? 진짜야 집에 가야죠 네 집에 가야죠 제대로 빨리 해야 돼 새가 뜨고 있습니다 아침 먹고 싶다 배고프다 오늘 아침은 뭔가요? 몰라요 슥 같은 거 먹고 싶거든요 슥 부족해 약간 브런치 느낌으로다가 아우 진짜 갱 밟는다고 네 지금 새로운 장소를 찾아 또 이동 중입니다 목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 발목이 너무 간지러워요 일정하겠습니다 뭐지? 먹을 거 아 아 아 하고 집사는uya? 네 오후 말해주세요 아마네 또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얼굴이 너무 고춧가루